오늘 저희 교회 설립 23주년 됐습니다 칠판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활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 설립주일이라고 꽃을 누가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 거 다 하는 게 상당히 쑥스러워요 그래서 받은 걸로 하고 두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수십 번도 더 했기 때문에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들으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고 또 미래를 또 내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치계꾼같이 살아야 되고 노숙자같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전도사부터 시작한 지가 32년 됐습니다 한 분야에 30년 정도 하면 전문가 되겠죠 그런데 저는 늘 부족하고 늘 두렵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된 지는 23주년 됐고요 제가 사당총신대학원을 2월에 졸업하면서 1월 달부터 빈민촌에 무허가집을 매입해서 수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 17일 날 설립예배를 저희 식구 4명이 앉아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설립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어려울 때마다 헌신을 해 주신 모든 중직자분들과 성도인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7장 12자리에 보니까 에벤 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본질이 뭐냐 식당의 본질은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것이 식당의 본질입니다 의사의 본질은 병을 잘 치료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경찰관은 범인을 잘 잡고 치안을 담당하는 것이 본질이겠죠 배우는 연기를 잘하는 것이 본질일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계시는데 테니스도 잘 치고 축구도 잘하고 색소폰도 잘 불고 만능 엔터테인먼트인데 병만 잘 못 고쳐요 그럼 곤란한 거죠 식당이 시설도 좋고 주사항도 넓고 직원들 또 작은 가운도 멋있는데 음식만 맛없어요 그럼 참 곤란한 거죠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전하는 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다른 일을 다 잘하는데 환경운동도 잘하고 봉사활동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복음만 희미하다 그건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인데요 아모스서 8장 11제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수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라는 선지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성전에서 회당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양식이 없어 수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가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무슨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똑바로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 양식이 없어 얼음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 얼음이 아닙니다 교회가 말씀 전파에 생을 걸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많이 있는데 교인들은 자꾸 줄고 있습니다 재앙은 자꾸 터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같은 다른 종류는 점점 부흥되고 있습니다 큰일 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자 본질이 뭐냐 제가 저희 교회 부목사님 예를 들어서 심부름 시켰습니다 용산에 가서 이 마이크를 하나 사와라 제가 여러 번 비우던 얘기죠 이 마이크를 하나 사와라 이 마이크가 백만 원 정도 갈 것이다 내가 십만 원을 더 주겠다 택시 타고 가라 밥도 사 먹어라 차도 마시라 떡도 사 먹어라 음료수도 마시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가서 목사님 택시 타라고 택시 탔어요 밥도 먹었어요 음료수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빵도 사 먹고 다 했는데 마이크만 사왔어요 왜 안 사왔냐 아니 목사님 열 가지 중에서 아홉 가지 내가 다 했는데 한 가지는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본질을 놓치고 나머지를 잘하면 잘할수록 더 괘씸죄에 걸려요 밥은 안 먹어도 괜찮아요 빵은 안 먹어도 괜찮아요 커피는 안 마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사와야 돼요 보금전화라고 하면 다 줬는데 보금은 안전하고 나머지를 잘 열심히 잘해요 그러면 더 괘씸죄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금을 잘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금 전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이에요 뭐 그렇게 열심히 할 게 있겠습니까 보금 전하는 거 왜에 여러분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하나 부르셨다 그랬어요 마태의 보금 5장 13절로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랬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서 불신자에게 밟힌다 그랬거든요 에스겔에서 3장 17절에 보니까 말씀의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다 그랬어요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사야 62장 6절에 보니까 기도에 파수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통해서 너 주변에 사는 다 보호박해라 파수꾼이 잠들어 자버리면 다 사람 다 죽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보세요 선장이 가서 필리핀 가수인지 노래 부르네 하고 밤새 놀았다는 거예요 초보가 운전하는 거 있죠 위기가 와버리잖아요 전도서 7장 2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슬픔에 있어서 생각해 보는 것 훨씬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안산 세월호 참사 합동 분양소에 아직 다녀오시지 않으신 분들은 애들 데리고 한번 다녀오세요 저는 가서 보면서 장로님 두 분 돌아가셨더구만요 그리고 성도라고 이름 쓰인 사람들을 쭉 쐬어봤어요 53명 신 3명이 이번 사고로 천국 갔어요 이 너무나 귀한 우리 크리찬들이 먼저 천국 가게 됐는데 이것이 국가 개조의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이고 선장과 선주 이런 사람도 기분을 무시해 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보도 여러분 잘 아시죠 구원파라고 하는데 구원파에 만든 사람이 목사 이미 고인됐죠 이분은 한때 복음을 잘 전했어요 방송국을 만든 사람이에요 나중에 목사님 인수했죠 방송에 많이 전파를 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사위되는 유병헌 목사 이 목사입니다 목사님인데 목사는 복음만 전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목회자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전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의 맛이 가버린 거예요 돈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평형수라고는 배를 이렇게 기둥기둥 바로 잡아주는 물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물 4분에 사물을 빼버리고 짐을 4배로 실어버렸다는 거예요 몇 천만 더 벌겠다고? 폐선을 사와가지고요 돈의 눈이 멀어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미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요 야구보소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세월호라고 하는 말의 뜻이 세상을 초월한 사람들 이런 뜻이래요 초월 됐습니까? 돈에 완전히 잡혀버렸죠 총체적으로 사고 터졌어요 그러면 죄를 짓고 잘못됐으면 조사를 받아야지 숨어서 안 나오는 건 뭐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 3년 살다 내보내주면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질서를 안 지키고 대충대충 사는 거 회개하면서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더 기도하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회개할 바람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과 549장에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이 있습니다 목사님이십니다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이요 목사님인데 신방 와달라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저도 뭐 신방을 많이 다니고 어제도 신방 갔다고 했는데요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집에 신방을 가서 상담을 들어주고 같이 이제 뭐 아파해주고 예배 드리고 집에 오니까 사택이 불이 나버린 거예요 자녀 3명이 제떡이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잘못 보면 무슨 목사가 제가 많아서 자녀들 저렇게 죽게 했냐 율법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녀 3명이 제떡이가 되었을 때 그 목사님 심장이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었겠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죽게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런 찬송을 지었습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누가 보금 22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 기도 가운데 나의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야망 우리 동기 우리 목적으로 뭘 해놔 놓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면서 이루어 달라는 게 아니고 주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른 기도예요 여러분들 참 많이 어렵죠? 힘드시죠? 슬프고 아프고 애통하고 그럴 때마다 굉장히 우리 편에서는 갱신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고 바르게 설 것인가 해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계신 큰 대제상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지 못할 분이 아니에요 능이 도울 수 있는 분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자꾸만 은혜의 보호자 은혜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자꾸 들어가야 되고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18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명광과 비교할 수 없더다 지금 여러분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앞으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만큼 많이 외로워 본 사람 있습니까 저만큼 많이 힘들어 본 사람 있습니까 저만큼 많이 슬퍼 본 사람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참 많이 슬퍼서 울었고 많이 외로웠고 고독했고 힘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세상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어릴 때부터 엎드렸어요 성경사서 읽고 주님 앞에 가서 울고 서러웠고 슬펐고 힘들었는데 지나 놓고 보니까 그 어려움이 더욱더 주님을 찾게 만들었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었고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문제, 사건, 어려움, 힘든 일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불을 찍고 더 기도했는데 그게 능력이 되는 거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0편, 27편,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부모는 여러분을 외면하고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알곡신자가 있어요 쭉쩡이신자도 있어요 가라지도 있어요 가라지는 알곡을 쭉쩡이 되게 해버려요 알곡이 있고 쭉쩡이가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인본주의 충만한 사람도 있어요 악령 충만한 사람도 있어요 싸우고 지는 사람이 있어요 싸우고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후배들이 목상 개척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다 아멘 불신앙에만 빠지지 않고 인본주의만 안 쓰면 주님이 되게 해가신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해가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나요?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에요 너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염려하지 마라 그건 전부 불신자들이 찾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구하지 않으라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알렐루야 구하지 않아야 한 것 보너스로 다 주신대요 열한기상입니다 솔로몬이 기부원에 산당에 올라가서 1천번째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고 네가 1천번째는 내게 드리냐 하나님 많은 백성을 맡겨주셨는데 저는 어린아이가 있으면 지혜가 없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12절로 13절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묘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면 없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기와 영광도 네게 주리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면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했더니마는 전부 흥무안 너 앞에도 너 뒤에도 이런 사람이 없을 것이라 사무엘상 1장입니다 한나가 나시린을 구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만 말할 은약을 이룰 나시린 주십시오 하나님께 주셨어요 2장 21절에 보니까요 여기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을 드린 후에 삼남이녀 5명을 보나스로 더 주시는 거예요 요수와 2장에 보니까 기생나합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이 정탐꾼을 숨겨주었더니 요수와 6장에 보니까요 6장 23절에 기생나합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까지 전부 다 보호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민숙이 13장 14장에 보니까 요수와 갈렙이 믿음을 고백했어요 다른 사람 다 죽는데 이들은 가난 땅을 들어가서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요수와 갈렙처럼 은총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건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 세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사보금서적 신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신앙이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를 율법시대라고 합니다 보금, 이 율법은 인간이 아무리 이루려고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율법의 완성자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빠져버리고 율법 행위를 강조하는 자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절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베드로가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 내가 이 반사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고 주님께 칭찬도 들었는데 아이고 주님 죽으면 안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요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가 봤어요 보고도 요한보 21장에 나 고기 잡으러 갈래 베드로하고 여섯 사람, 일곱 명이 고기 잡고 있어요 이 단계에 있으면 우리가 분명히 주일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고백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아직 성령 충만을 못 받았어요 어느 날은 완전 사명자 같다고 어느 날 완전 육신적인 사람 돼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행전은 뭘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단계예요 되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런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안전벨이 벌떡이나 하루에 삼천 제자가 돌아오지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단계, 사도 행전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가 은혜를 받고 있어요 평상시에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준비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방주를 준비했어요 홍수가 났는데 살아남았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노아는 누리게 됐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1세부터 75세까지의 불신자로 살았어요 요수와서 24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 아브라함이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75세에 가난 땅으로 출발합니다 100세가 돼서 될 때까지 아주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부인을 동생이라고 하고 뺏기기도 하고 이스마일 낳기도 하고 계속 이런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100세부터 175세까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는데요 네 사람 독자를 갖다 바쳐라는데 두말하지 않고 갖다 바치는 게 있죠 요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7세까지 아버지 품에 살았어요 17세부터 30살 될 때까지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면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30살 될 때부터 요섭이가 110세 될 때까지 총리 수상이 돼서 그 당시 최고의 나라 에집트에서 수상으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모세란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는 40세 될 때까지 애국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랍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가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광략 제가 집에서 내려놓는 작업을 40년 동안 시킵니다 그러다가 80세가 돼서 120살 될 때까지 모세 오경을 기록하면서 출애급 시키는 어마어마하게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요수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수아는 애국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입니다 모세에게 발견돼서 비서실장으로 40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대를 이어서 지도자가 돼서 가난한 땅을 정복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생나합이 있습니다 기생나합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기생이 됐어요 실패된 인생이죠 그런데 정탕꾼을 숨겨줬어요 그것이 축복이 되어져가지고 좋은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좋은 가정 정탕꾼 한 사람 살몬하고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좋은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마태복 1장 5절을 보니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리고 히브리스 11장 31장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목동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골리아스를 물리치고 난 뒤에 사울 왕이 귀신 들여서 다윗을 죽였다 계속 따라다니니까 도피된 도망다닐 생활을 계속합니다 도망다닐 때의 생명건 600명을 지사로 삼습니다 그 600명이 다윗을 평생을 지켜줍니다 최고의 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최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농부였습니다 농부였는데 엘리아를 따라 내면서 훈련받습니다 훈련받고 최고 선지자가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아람 왕들이 들어오려고 하고 말하는 것까지 다 아름다칠 정도로 최고 영향이 밝은 선지자가 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자기 고국에서 살던 사람인데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거기서 총리가 됩니다 새 정권이 바뀐 동안에 70년 동안 다니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어부인데 예수님 따라하면서 훈련받았습니다 사도로서 큰일 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리세인으로서 아주 지도자 과정에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최고 가는 사도로서 성경을 열대고 기록하는 사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율법적인 단계에 있으면 답이 없어요 고생해야 돼요 계속 복음 듣고 훈련받고 난 뒤에 굉장히 달라집니다 거기서 머물러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우리 사용해 주시는 되어지는 단계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되어져야 쉬워요 주님이 안 하시는데 내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힘들어요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내 능력과 환경과 수준과 상관없이 주님이 되게 해버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되게 하시워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신가 주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 대해서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아라고 합니다 에레미아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세례요한같이 알면 사회운동을 해야 됩니다 환경운동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세례요한같이 알면 갱신운동을 해야 돼요 정의운동을 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헤론시라는 사람이 동생을 죽여 동생 부인을 빼앗았어요 틀렸다 동생을 죽여 동생 부인을 빼앗는데 틀렸다 했다가 이 사람이 감옥 갇혔다 목이 날아갔어요 예수님을 세례요한같이 알면 교회가 늘 반정부운동 대모하고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엘리아같이 알아버리면 늘 신비운동해야 됩니다 엘리아는 기도하면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불 받자 능력 받자 불러불러불러 막 하는 겁니다 뒹구는 겁니다 그런데 열한기상 19장에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고 큰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을 들여줬다 그랬거든요 자, 에레미아같이 알아버리면 파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에레미아설을 읽어보고 에레미아 에가설을 읽어보면 에레미아는 불쌍한 사람을 보고 울어주고 닦아주고 막 국수살맞아주고 밥 퍼주는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밥 퍼주는 운동이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앞으로 규모가 좀 잡히면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복은 빠지고 그것만 열심히 하면 문제가 오는 겁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습니다 경건 운동입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방탕하고 방종하는 것보다 경건해야 됩니다 그러나 경건하기 때문에 흑암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성질 더러워도 그리스도 확실해야 꺾이는 줄 믿습니다 자, 원래 인간이 일반 모든 민족들 대충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걸 보고 대강 예수, 닮은 예수, 석근 예수, 비슷한 예수 흉내낸 예수라고 그래요 이거 답이 아닙니다 그래, 일반 민중들은 나를 그렇게 한다 치고 오늘 나를 따르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박용변 목사 대신에 우리 청라 사랑의 외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섰다고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를 것입니다 김집사, 이집사, 장로님 쭉 부르면서 권사님 부르면서 어느 대학 출신이냐 몇 평짜리 살고 있냐 차가 뭐냐 통장에 장고는 얼마 있냐 자기증 몇 개 갔냐 하나도 안 물으셔요 오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딱 이거 하나 물으셔요 많은 사람이 세례요원들 갔다 하니까요 많은 사람이 엘리야 같이 능력받아야 된다 하니까요 많은 사람이 착한 일을 해야 된다 하니까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많은 사람은 또 틀리게 대답해요 사회운동 해야지요 환경운동 해야지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불이 떨어져야죠 아닙니다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급받았어요 2장 17절에 절대로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런데 문제는 3장 1절로 21절에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마귀에게 속았어 하나님 되겠다고 선악도 안 먹고 하나님 떠났어요 떠난 결과 16절 20절에 저주 가운데 빠졌어요 마귀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됐어요 두 번째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죄 윤리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필요없다는 죄예요 하나님 떠난 것이 제일 근본 문제고요 그 다음 죄 하나님 필요없다는 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는 떠난 게 가장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따먹고 마귀 따라가면 정령 죽으리라 죽는 길 갔어요 죽여야 돼요 그런데 사랑의 성품은 용서를 해주려 용서하려니 공의가 안 되고 공의를 베풀지 않아서 사랑이 안 되고 이 곤란한 문제를 하나님 스스로 해결하기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를 세우라 그랬어요 제사장을 세우라 그랬어요 왕을 세우라 그랬어요 이분들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참 선지자로 오신 겁니다 구의학실이에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농사 짓고 있었는데 엘리아가 와서 하나님 너의 기름 부으면서 선지자로 부르신다 기름 부음 받고 나면 하나님의 성이 들려옵니다 그걸 받아 적어놓고 계속 죽을다가 리바이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강대국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믿음 생활 안 하고 우상 숭배 타락하면 강대국 포로로 망하여서 끌려간다고 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죄 짓고 있는 사람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선지자가 취임식하고 나면 기름 부음 받고 나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요 그걸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은요 제사장에 가서 죄를 고백해야 돼요 성전에 가면 제사장에 애벗을 입고 앉아있습니다 제사장님 저 이름은 박용변 한 사람인데요 하나님 말씀 먹여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죄를 회개하러 왔습니다 그럼 네 대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줄 줄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럼 양 한 마리 끌고 옵니다 죄 지은 사람 손을 놓고 제사장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박용변 한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죄를 지어서 저주받고 망하고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 없으니 이 대신 양이 죽습니다 이 사람 모든 죄가 이 양으로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 양처럼 죽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양을 죽여서 태워서 없애면 그 사람 죄가 없으세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사장이 침실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은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해서 해방하러 오신 참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버렸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 왕이 침실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고 침실해버리면 왕명은 절대 명령 왕명을 어금 죽여요 왕은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참된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했는데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더 풀어버리면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분들이 하는 일을 몽땅 하러 오신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원어에 보니까 예수스 크리스도스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인 줄 아는데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에 박근혜 대통령이 계세요 정홍원 총리님이 계세요 저는 박용배 목사예요 박근혜는 대통령 정홍원은 총리 박용배는 목사인 것처럼 이름에 해당하는 것이 예수예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어디서 구원한단 말이냐 마귀에게서 죄에서 하나님 떠난 데서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직분인데 대통령 총리 목사가 직분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는 일을 몽땅 하러 오신 분 할렐루야 이 말을 알아듣고 영접하면 구원 받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자마자 주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자동으로 얘기하셨어요 세 가지 축복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이 세가 축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원래 시몬이었는데 그리스도를 고백하니까 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모래나 자갈은 흔들리지만요 바위 덩어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스도 알아들어보는 흔들림이 없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전도가 되어질 것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면 하나님이 자꾸만 생명이 살 나도록 전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음부 권세 사탄막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못 들어요 경찰이 있으면 도저히 못 들어요 고양이가 있으면 지가 못 들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사단이 완전히 꺾이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내가 천국 열세를 이겨주리니 여러분 아파트키 자동차키 아무 얘기가 안 맡깁니다 미드로 솜삼이 안 맡깁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기도 응답을 말합니다 이게 천국 열세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신만 전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자라는 분이 아닙니다 복음은 최고의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강하지 마시고 올인안해 보세요 골로스 2장 3절에 보니까 골로스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고 했어요 제가 복음 전화를 다닐 때 20여 년 전에 안양동부에 김동훈 목사님 만났습니다 제 활동비를 좀 보조해 주셨어요 목사님 저를 얼마나 아껴주시고 좋아하시는지 만날 때마저 손을 잡으면서 우리 교회 다닐 목사로 와라 부목사로 오면 다닐 목사 시켜주겠다 안양으로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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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추일 오후마다 거기 가서 10년 동안 설교를 했어요 저를 그렇게 예뻐해 주시고 아껴주신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목사가 교회를 그만두고 간단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빈민천 산동네지만 그런데 다리 한쪽 없는 전도사님 장애자 전도사님이 결혼해가지고 새벽기도 와서 자꾸 우시는 거예요 을지로 있는 어느 전화받는 사무실에 가서 전화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계단을 올라다니니까 피가 자꾸 난다고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일을 그만두고 와서 전도사님으로 활동하시면 제가 그만큼 월급 받는 만큼 사례를 드리겠다고 그리고 이거는 비밀로 해주고 어쩌면 내가 안양으로 가야 될지도 모른다 워낙 나보고 오라 한다 내가 인간적으로 잘 돼갈 일은 아니다 교회 크다고 가면 되겠냐 그런데 하나님 뜻이면 가야 될지도 모른다 지금 심장 같아서는 그냥 가야 된다면 전사님께 다 드리고 가고 싶다 그건 이명계약이죠 그런데 이분이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목사님 교회에 아무 관심이 없다고 마음은 콩밭해 가야 된다고 동부교회 갈 준비만 하고 있다 이래서 당을 짓기 시작하는 거지 그거는 이미 이명계약 끝난 거예요 거기 부교역자가 푹 엎어져가지고 같이 일을 해버린 거예요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옆에 또 어느 교회 와서 막 성도사 백에 우욱 갔습니다 사람에게 문 닫을 것이라고 한 명도 안 남을 것이라고 온갖 눈물을 다 퍼뜨립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또 사고가 터져서 교역자가 죽습니다 말이 아팠습니다 주여 저를 데려가셔야 되는데 왜 저 산 데려가십니까? 말이 아파했습니다 사람에게 문 닫는데요 저 빚 많아서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요 그리스도에게 결론이 안 나와가지고 빈민들 돕는다고 부평 깡시장에서 가락시장 가서 밤새도록 알바를 한 거예요 어느 날 집사람이 입이 돌아가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그 인본주의를 내려놓게 하고 갱신시키는 과정이었는데 사모가 말 함부로 해가지고 입도로 갔다가 팍 또 성도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제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 결론 내려버렸어요 주님 죽음 외에는 내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옵소서 어디든지 문 열리며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 문 열어주시는 게 있죠 저는 제 자신의 밥 먹는 것도 해결 안 될 지게꾼 대야 되고 노숙자 대야 될 사람입니다 저희 가족 네 명이 개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 우리 몇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인전 5장 42절입니다 사도인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이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성전이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사도인전 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로 뒤집어졌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세에게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고 확실하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사도인전 17장입니다 사도인전 17장 3절에 보니까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꼭 그리스도라고 하니 뜻을 풀어 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인전 18장 5절입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날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얘기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밝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저 뒤에 요한 1서 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 앞에 요한 1서 4장에 보면 1절로 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아니라고 하는 자가 저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성경에 이외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골로스의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리라 한 가지 말씀 더 드립니다 비밀결사대가 필요합니다 비밀결사대가 뭐냐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에 나오는 바울과 더불어 로마를 뒤집어놨던 기도 멤버였습니다 복음에서 생명까지 던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시고 정말 목사님과 더불어 한 시대에 생명운동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 제인 때문에 문자 보내세요 몇 사람이 모여서 본격적으로 이 생명운동 해야 되겠습니다 생명운동 하고 우리 교회는 다른 거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제림에 오신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전하는 일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는 그리스도지만 그래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자라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올인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저 사람님 인사하세요 당신은 세계보험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찬송 부리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계신 그분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리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불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을 나도 같이 불러 생명 있는 날까지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계신 그분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리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불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을 생명 있는 날까지 생명 있는 날까지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하면 되어집니다 되어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되어지는 단계로 들어가 버리시기를 추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부흥이란 찬송 우리 23주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북한복음 세계복음을 위해서 주실 겁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북류를 베푸시는 주여 흔들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그대의 빛길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그대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원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영원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마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마소서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옆에 사람 손을 잡으세요 손 잡고 1,2분 동안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보금만 전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시고 그리스도만 밝히 전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지역보금만 민족보금만 세계보금만 교회 되게 해달라고 북한보금만 세계보금만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 일에 우리도 쓰임받고 우리 가정도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되어지는 단계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밝히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 2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밝히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오늘까지 예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성령 중화 주옵소서 되어지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사랑할 계약도 그리고 우리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사건마다 문제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확인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 시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절 믿습니다 오 주여 성명 중화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밝히지 않은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안정들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행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안정들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모든 가족을 치유해 주옵소서 모든 건강을 치유해 주옵소서 경제도 치유해 주옵소서 생활도 치유해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더 닮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 사건 앞에서 날마다 예수가 믿는 것이니 확인되어지고 느려지고 결론 나아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명으로 충만하게 된 힘을 더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명 가정에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주교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만 높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명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23년 동안 어려운 일 힘든 일 많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제립에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건강도 회복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경제도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살리고 세계복음 할 만큼 성교사를 파송할 만큼 축복받는 모든 성도인들 가정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넘치는 것으로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신 은혜와 그리스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누리고 결론 내린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우리 모든 지교회 초속의 성교지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